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느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존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을 또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 새 날을 맞이하며 새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눈은 몸의 등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두 구절은 비유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인데 그 내용은 그 앞에 보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19,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유로 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보물에 대한 생각을 다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보물은 물건 자체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귀한 물건이 있어도 그 귀한 것이 반드시 보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 왜냐하면 눈 바라보는 것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귀한 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그다지 충족되지 못하면 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꼭 취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간직하기를 원할 때 그것은 보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재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재물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재물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이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 쌓아두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는가 내 마음의 눈에 달려 있는 거죠 내 마음의 갈망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핍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세상에 있는 물건들이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어디에 가 있나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나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로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이것을 반드시 묵상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보물은 마음의 눈이 결정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사실은 보물이 있다는 거죠 보물이 있으니까 그것이 귀하다고 여겨지니까 마음이 있다 그런데 무엇을 보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을 보아라 그럼 하늘에 마음을 두는 것이라고 하면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눈이 내가 바라보는 그 눈이 그리고 내 마음의 눈이 내 마음의 갈망이 보물을 결정한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거기에 무심할 수 있죠 그것은요 더 귀한 게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물질적인 어려움이 참 큽니다 이럴 때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정말 귀한 것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유로 말하고 있는 눈에 관한 것 사실은 그 의미를 새기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눈이 몸의 등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빛 가운데 있기도 하고 내 삶이 어두워지기도 한다 눈에 의해서 내 몸이 빛 가운데 있기도 하고 내 몸이 어두워지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몸이 뭡니까? 이 땅에서 육신을 잃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고 실제로 내가 눈을 뜨고 있으면 빛을 보는 것이고 눈을 감으면 어두움 가운데 갇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닫혀버리면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어두움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져 있으면 정말 귀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으면 사실은 빛 가운데 가할 수 있다 눈이 그리고 내 마음의 눈이 곧 내 영혼의 상태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해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눈은 몸의 등뿌리니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 말씀 오늘 깊이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내 삶이 빛 가운데 있게 된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 때로는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은 빛 가운데 걸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몸의 등뿌리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삶에 빛을 들이올 수 있다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키면서 주 안에 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마다 너무 쉽게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삶이 어두움 가운데 떨어집니다 너무나 쉽게 갑갑함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눈뜨게 하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또 알게 하시고 주님을 이끄시는 것을 보게 하셔서 빛 가운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눈이 몸의 등뿌리다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